그래서 저희가 쉽고 배우기도 했네요 쉽고 안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까먹었어 까먹었다? 에헤이 그건 곤란한데? 숙제를 낼 수밖에 없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십니까? 그래서 뭐? 내 아들 내 러버 내 아들 내 러버 그래 아휴 막 때리고 있어가지고 내 아들 내 러버 잠깐만요 조금 더 못쓰겠다 내가 없잖아 김도헌 일로와 너 여기서 시험 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알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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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너 뭐야 너 무슨 시험을 그거를 30분을 치고 있어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어딘지 물어볼 때 where is 위에 궁금한 물건에 이름을 집어넣으면 where is 어떤 것 어떤 것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거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창자 위에 있어요 it's on the box 그쵸? it's on the box okay 그렇죠 it's on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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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둘이 지금 대화하잖아 그쵸? 이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 대화가 있는지 물어봤어 그렇죠 where is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무엇이 my 로봇 Where is my robot 이라고 물었죠? 그럼 it은 당연히 어디에 지웠어요? Your 로봇 벌써 맞죠 Your 로봇 is on the box 내 로봇 어디 갔어? 너의 로봇은 어디에 있다 on the box 창자 위에 있다 좋습니까? it's on the box where is my ball 너 그리고 패드랑 책도 여기 가져와 where is my ball ok 한번 써보세요 where is my ball 뭐야 이거 이걸 왜 안 쳤어 이걸 왜 안 쳤어 정신거리가 어디서 있는 거야 좀 도대체 됐나요 where is my ball 뭐 어딨니 너 그랬더니 그것은 그 상자 안에 있어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ok 그럼 it은 뭐에 줄임말이고 it 이 뒤에 줄임말이고 it은 뭐에 줄임말고 왔어요 which is your ball your ball is in에 뜻은 여기 분은 있다고 너의 분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얘기합니다 where 어디에 어디에 했더니 in the box 어디에 그 상자가 안에 있어 시작 it's in the box ok 그래서 it을 잡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느냐 여기서는 where is my ball 한 번으로 where is it 했더니 대답할 때는 it is in the box it is 하면 묻는 느낌 들어요 it is 하면 묻는 느낌 들어요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이거 이거 신뢰겠죠 엄브라엄 숨어 주세요 엄브라엄 엄브라엄 숨을 내면서 엄브라엄 이제 엄브라엄 하면 엄브라엄 엄브가 înt에서 엄브라엄 엄브라엄 네 한번 쇠볼까요? 쇠었어요? 어..레시아는 냉장고가 어려워서 책 보고 있어요 아 책 보고 있어요? 아 냉장고만 냉장고만 네 다른 건 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내답도 맞습니다 네? 솔직한 데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어디에 뒷사이드 뒷사이드 그렇습니다 나왔나요? 오케이 그것 쓰세요 뒷사이드 뒷사이드 아깝네요 또 2 빼먹었다 뒷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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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어? 다음에 19 단어 가수 뒷사이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예 네 여행 갈 것 같아 네 ok 자 그래서 모모이 옆에 저기 요기 한쪽에 요기가 오랫동안 어머 어떻게 오랫동안 뭐뭐 옆에 비하인드? 비하인드 아닌데 비사이드 비사이드 뭐뭐 옆에 비사이드 오케이 그래서 그 집은 두 방 옆에 있다 그 하우스는 그 비사이드 리버 그 하우스는 그 비사이드 그 집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는 그 방 옆에 비사이드 비사이드 오케이 박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세산자의 쿠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박스 오 쿠키 이가 3 박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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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 그 상자에 그 상자에 그 상자 안에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이니 어디어디 안에란 뜻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너는 있니? are you? 거실 안에 are you in the room? 그 다음에 로봇은 로봇이죠 그 다음에 방망이는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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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e is long the bat we have 우선은 umbrella 이제 쓸 수 있죠 okay 그래서 우리는 비오는 날 우산이 필요해 we need we need rainy we need days we need an umbrella for rainy days umbrella okay 그 다음에 로봇이 뒤에 behind behind okay 방이 있습니다 okay 두 벽 뒤에 wall behind the wall behind okay 로봇이 밑에 under under okay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자고 있습니다 sleeps 어디서 under 테이블에서 under okay 너머의 위에 on on okay 그래서 앤디에 자가 있습니다 책들 위에 on on okay 그 다음에 지켜보다 손목시계 watch watch okay 그래서 그 남자가 사고 있는 중입니다 find find 그러면 find a watch watch pull 이 공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와 박스 봐 알겠습니다 근데 복잡 좀 하시구요 좋습니다 박스